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7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HBM 경쟁에서 SK하이닉스에 밀린 삼성전자가 2023년 1월 3일 이후 1년 9개월 만에 5만 6천 원대로 추락했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 대비 4.23% 하락한 5만 6천 6백 원의 거래를 마치며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지난달 3일부터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역대 최장인 32거래일 연속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32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순 매도한 규모는 무려 12조 6,162억 원에 달합니다. KB증권이 연결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6.01% 증가한 2,388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9.22% 감소한 2조 3,411억 원, 순이익은 52.84% 증가한 1,73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KB증권은 특히 자산관리 부문에서 WM 자산 60조 원을 넘어서며 고객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으며 기업금융 부문에서도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올해부터 26년까지 단기 순이익의 50% 이상을 주주들에게 환원한다고 밸류업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통신 3사 중 밸류업 공시를 한 것은 SK텔레콤이 처음입니다. 이외에도 SK텔레콤은 2026년 ROE 10% 이상 달성, 2030년 총 매출 30조 원, AI 매출비중 35%를 달성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통신과 AI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주주 환원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설명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하락에는 SK하이닉스 실적 발표에 영향도 컸죠. SK하이닉스가 오늘 공개한 3분기 영업이익은 7조 300억 원으로 시장 전망치를 3.2% 웃돌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외국인들이 이미 추세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다른 포지션으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실제 외국인은 오늘 SK하이닉스를 1,712억 원 순 매수하며 4거래일 연속 사들였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4인 4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포맨 진행을 맡은 박효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국내 기업의 호실적보다는 간밤 미증시에 더 큰 영향을 받는 모습 이었는데요. 양 시장 모두 하락하면서 어제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또 SK하이닉스가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SK하이닉스를 포함한 HBM 관련주들은 올랐지만 반면 삼성전자는 4% 넘게 급락했습니다. 또 현대차의 실적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여기에 리콜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5%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이제 어제 강했던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다시 약세를 보였는데요. 매일 달라지는 흐름에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투자 전략들 가득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품은 지금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호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시장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힘들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계속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징글징글한 시장이었습니다. 일단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해 주실까요? 일단 뭐 아침에 SK하이닉스 호실적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는 테슬라의 호실적으로 인해서 12% 이상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오히려 효과를 못 받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나라 또 잉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잉클리 옵션 만기인데 2600선까지는 가까스로 반등이 나왔지만 거기서 꼬리로 몸통으로 올렸다가 꼬리로 박는 소리가 나오면서 오히려 종가 저가 형태로 좀 파동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우리 증시 자체가 여러분들 현재 수급적으로 보면 거래량 자체도 완전히 최저입니다. 그리고 거래량, 거래대금 다 최저인데 지금 전체적인 시장 구조는 악재는 모두 시장에 덮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악재도 하나씩 하나씩 묶였던 끈이 풀어져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기다리는 이벤트라는 것은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 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글로벌적인 빅 이벤트는 11월 5일 날 미국 대선입니다. 이 두 가지 모멘텀이 지금 살아있는데 우리가 이제 11월 5일 날 왜 미 대선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할 수도 있는데요. 글로벌적으로는 거기에 모든 이목이 다 집중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 나라의 수장이 바뀐다는 것은 국가 정책적인 모멘텀까지 다 바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글로벌적으로 영향력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과 노이즈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구조 속에서 시장의 흔들림은 파동이 우리나라만 유독 파동이 안 나오죠.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오늘 매도세가 1100만 주가 나왔습니다. 최악의 매도세가 지금 쏟아져 있어요. 대신 SK하이닉스는 외국인들 매수세가 연일 매수세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오늘 1100만 주가 쏟아졌다는 것은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여기서는 바닥증 후군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판단 기준은 거기다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으로 우리가 ADR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ADR 지표는 20일간의 상승 종목수하고 하락 종목수하고 프로수로 나눴을 때 75 이하는 과매도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가 75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내일은 74에서 출발할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과매도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대반등 구간이 급하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 지금 섭외가 됐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이 시장 힘들겠지만 아직은 살만 나는 시장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물질기로 보면 우리나라 앞으로 우리가 크게 보시면 내년 3월에 공매도 금지했던 공매도가 해제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안 올려주죠. 우리 근래 볼적으로 우리나라 혼자 홀로 공매도 금지가 지금 내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3월 달에 공매도가 해제된다는 그 관점으로 지금부터 어떤 구조를 만들어주는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공매도 해제라는 것은 엮어서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모건 스트레이 지수 MSCI 모건 스트레이 지수 편입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 채권 지수에 편입이 이번에 됐습니다. 국제 채권 지수에 편입이 됐다는 것은 MSCI 지수 편입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논리가 생기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까지는 시장 변동성은 나오겠지만 오히려 이번 현재 10월 31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와 11월 5일 미국 대선이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난다면 오히려 방향성을 확보하기에는 우리 증시가 오히려 서학개미들이 미국 증시로 가는 것보다 우리 증시가 더 상승세가 더 가파른 상세로 연지되기 때문에 이 구간만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신다고 하면 아마 웃는 나이도 충분히 돌아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과 미국 대선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할 텐데요. 그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난다면 우리 시장의 방향성이 상승으로는 좀 잡힐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슈들 계속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보시면서 시장에 맞는 대응 전략 세워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단도 꼭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특징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할 텐데요. 전문가님 요즘에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잘 가는 종목들, 잘 가는 테마주들에 더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테마주를 좀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요즘 보면 거의 전쟁 관련주, 방산, 드론 이런 쪽이 오히려 더 그러니까 한마디 말씀드리면 개별주 순환장세예요. 제가 이 시간 나오면 10월, 11월, 12월까지는 우량주는 웬만하면 손대지 말자. 먹을 떡이 그만큼 없다. 지껏에 올라오면 5%, 7% 정도, 10% 이상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2차 전지 쪽은 미 대선 끝날 때까지는 누군가 확정이 될 때까지는 2차 전지 쪽은 안 건드는 게 좋습니다. 대선 이후에 건드는 게 낫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도 아직도 늦지는 않았어요. 개별주 순환장세를 이용해서 거기서 수익을 10%든 20%든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가셔야지 아직도 우량주를 매매 대상으로 잡고 눈림매수 잡는 전략을 아니면 물타기 전략을 아직은 펼치지 마세요. 우리가 11월 5일날 미국 대선이 확전되고 나서 불확신을 재고내고 나서 그때 매매 대상을 삼아도 늦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오늘에서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자폭 드론을 실전 배치하겠다 였네. 그래서 드론 관련주들이 어제 오늘 상승파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드론 관련주 하면 우리가 코콤이라는 종목도 있고 JCR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코콤 때리면 체크를 해보면요. 코콤 같은 경우는 파동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하단에 보시면 다 장대 양봉이라는 봄 캔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눌림 구조 속에서 2차 상승으로 또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콤이나 여러분들이 드론 관련주를 한번 이 드론 관련주하고 방산 관련주들은요. 그리고 방산 관련주 중에서도 현대로템이나 이런 종목 우량주는 손대지 마세요. 우량주는 손대지 마시고 저가, 투기 관련주 종목들. 우리가 한일장조, 스페코, 빅텍 이런 종목군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군들은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계속 이용해 먹는 장이 계속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요. 왜 전쟁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우리가 중동지방이나 아니면 러시아 쪽이나 또 모릅니다. 현재는 우리 동남아, 동남아, 중국 관련 동남아 쪽이나 이런 쪽으로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럼 거기에 모멘텀을 찾아서 드론 관련주 보면 우리가 코콤이라는 종목을 제가 오늘 한번 체크를 해드릴 텐데.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차 상승까지는 나왔어요. 여기서 지금 1차 상승이 현재 이 구간에서 나온 이후에 지금 2차 상승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꼬리로 한번 흔들어놨어요. 꼬리로 흔들어놓은 역사는 과거 데이터를 보시면 이쪽 지금 작년 12월달하고 금년 1월달에 보면 압정 고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압정 고가 부분이니까 이전에 물렸던 개인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올라오니까 이제 다형이다 해서 한번 때리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대신 오늘 양봉 꼬리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는 눌림 구조가 만들어진다면요. 기본적으로 4,600원, 4,500원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눌림 구조를 만들어도 다시 한번 5,500원 때까지는 한번 물량 소화가 완전히 됐는지 안 됐는지 실험 테스트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코콘 같은 종목은 철저하게 눌림 매수 관점에 대응하셔야 됩니다. 추격 매수보다는 요즘 시장은 게릴라전이기 때문에 장대 양봉 그렸다고 해서 추격 매수 때리면 그 다음날 개파락시키거나 이런 구조가 자꾸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코콘 같은 드론 관련주들은 눌림 구조로 계속 활용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이시현 시스템 같은 경우도 거의 코콤하고 같은 패턴입니다. 이 코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제이시현도 지금 장대 양봉 상한가 캔들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보시면 이전에 상한가를 친 이쪽 부분입니다. 여기 상한가를 친 종가 부분에서 현재 지지력은 확인됐습니다. 그럼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내일과 모레 구간에 만약에 지금 현재 여기 3,800원대, 121선까지 3,700원대 들어오면 또 매수를 한번 잡은다고 하면 다시 한번 4,500원대까지는 또 계속 어떻게 보면 울겨먹는다는 표현을 하죠. 계속 세력들도 울겨먹고 단타쟁이들도 울겨먹는 구조가 계속 만들어질 거니까 우리가 드론 관련 주, 방산 관련 주 이쪽은 놓치지 마시고 관심 종류에 편집시켜놓고 매일매일 관찰 대상으로 설정해서 매매 대상으로 삼으셔도 계속해서 수익은 5%든 10%든 걷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드론 관련 주로 설정하셔도 되는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우량주보단 이 개별적인 종목들을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장에서 강했던 드론 관련 주, 테마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오늘 살펴본 종목들 간략하게 가격 전략도 제시해 주시긴 했지만 하단을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더 유동적인 전략으로 시장 대응하면서 공략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주호 선생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호 선생님의 매매 비결에 대해서 배워볼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성공 투자 노트, 오늘은 어떤 내용을 저희가 좀 배워보면 좋을까요? 이제 시장 자체가 우리가 중저가, 우량주고, 대용주고 가지를 않습니다. 좀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러면 개별주 종목들이 사용할 종목들이 없어요, 섹터 자체가.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3개월 동안은 개별주 순환 장세가 자꾸 열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구간에서 전략을 펼쳐서 본인 스스로가 매매 전략을 칠 수 있게끔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따지면 오늘만 보고 대의 전략도 펼치잖아요. 그럼 대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1분봉을 보신 분도 계시고 3분봉을 보신 분도 계시고 크게는 10분, 15분 봉 캔들을 만들어 놓고 설정해서 대응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3분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편한 전략으로 매매 전략을 짜신다고 하면 충분히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전략을 갖고 나왔으니까요. 지금 현재 시즌 7입니다. 주호선생 성공노트 자료 시즌 7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익혀서 전략을 짜신다고 하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4개자를 보고 망연자실에서 그냥 슬퍼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패전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앞날을 위해서 뭔가 복수전을 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할 시간입니다. 이런 구간에 준비를 해야지 다른 구간에서 준비할 시간이 안 돼요. 그냥 전략과 존수도 없이 핸들링했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초보 주민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현재 시장 어설프게 덤볐다가는 번전도 못 찾고 온군만 삭갈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중요하게 여러분들 3분봉 단기 대응 전략을 여러분들 신호 하나만으로도 전략을 짤 수 있게끔 제가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잘 챙기셔도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전략으로 여러분만의 전략이 되는 겁니다. 제 전략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전수로 해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딱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신다고 하면 충분히 좋은 성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기준봉, 아까 제가 코콤이나 제시언 시스템 보여드렸죠. 모든 세력주는 하단에서 장대양봉, 기준봉이 출현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봉 가지고 매매 전략을 짜는 건데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준봉 하면 장대양봉, 보통 상한가 장대양봉도 있고 윗꼬리가 살짝 달린 장대양봉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꼬리가 긴 윗꼬리 캔들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용할 것은 상한가 장대양봉과 윗꼬리 달린 장대양봉 이 두 가지 캔들만 집중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캔들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16% 이상의 장대양봉과 대량 거래,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건 기본 조건입니다. 그리고 단기, 중기, 장기 수렴 또는 정비예요. 단기, 중기, 장기는 이동 평균선이고요. 그리고 이전 저항 때 돌파나 매물 소화 패턴이 눈으로 확연히 보이는 그런 장대양봉만 선정해서 매매 전략을 짜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장대양봉에는 기준이 있어요. 이 종가, 장대양봉의 종가가 고가면 종가가 위에 있겠죠. 그리고 기준봉의 중심가가 이 캔들, 몸통의 중심을 중심 가격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9시에 출발한 시초가가 시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장대양봉이 종가상으로 종가 고가의 형태로 마감됐으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매매 전략을 짜는데 기본적으로 장대양봉이 형성되면 첫날 눌림 패턴은 10종목 중에 9종목은 눌림 패턴을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패턴이 있어요. 은봉 2개가 만들어지는 패턴이 있고 양봉 2개가 만들어진 패턴도 있고요. 은봉 다음에 양봉이 만들어진 패턴도 있고 이게 뒤죽박죽되는 패턴이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중심 가격을 이탈한 장대양봉은 여러분들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는 생각하셔야 돼요. 대신 여기 시가까지는 눌림파동이 나오는데 여기가 붕괴된다는 것은 기간 조종과 시간 조종이 그만큼 길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가가 붕괴되면 이 폭만큼 한 계단을 더 하락시킨다. 이런 관점으로 이걸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주호선생 성공노트 자료집을 무료로 증정해드렸는데요. 여기에는 제가 지금 최근 1탄 급등주 눌림타점은 여러분들한테 이미 제가 증정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2탄은 차원이 다른 눌림급소타점도 여러분들한테 증정을 다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3탄 대의매매의 최강신호로 여러분들한테 오늘도 여러분들 무료로 증정해드릴 겁니다. 왜? 주식시장에서 꼭 성공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기왕에 발들여놓은 거. 그러면 이 3탄의 대의매매의 최강신호라는 것은 3분봉으로 여러분들이 단기 대응, 오늘만 보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수급적인 면에서 오늘 그 신호만 하나 뜬다 가면 거기서 모두에도 5%, 10%, 15%까지 올라가는 강한 신호이기 때문에 이 신호가 어떤 신호인지 지금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당일 3분봉 초강력 슈팅 신호입니다. 초강력 슈팅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신호하고는 별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호선생이 제가 직접 수식을 만들었고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요. 여기는 지금 현재 수식을 이쪽에 수식을 넣는 겁니다. 이건 주호선생 성공노트 자료집에 다 세팅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료집 받으셔서 그 세팅된 수식 신호를 복사 떠서 여러분들 HTS에다가 붙여넣기만 한다 하면 여러분들 HTS 차트에서 여러분들 차트에서 직접 보고 매매 전략을 짜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준도 없고 전략도 없는 상황에서 기본 막연하게 단타만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10번 매매에서 한 번 성공하면 다행인데 9번 다 실패합니다. 대체적으로 다 그래요. 제가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요즘 어떤 매매 성향을 가지고 계시냐면 단타매매 성향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데 그럼 기준이 어떤 기준을 갖고 매매 대장을 삼는다면 그냥 기본적으로 수급 조건하면 그냥 따라 붙는데요. 그리고 올라가면 다행인데 올라가는 차가다가 세력한테 당하면 끌려가 버립니다. 혹시나 올라오겠지 올라오겠지 하다가 손실만 더 극대화 되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단타매매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려면 보통 주가는 또 현재 주가가 얼마인지 또 전일 주가가 얼마에서 시작했는지 그리고 거리량은 또 전일 거리량 대비 어느 정도 나왔는지 또한 상승 사유는 어떠한 이벤트로 상승을 하였는지 그럼 당일 매매 성공률을 높이는 밑거름이 되는 신호가 이쪽에 왼쪽에 수식 신호를 제공시켜 드리는데요. 그럼 실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실전에서 보시면 여기 지금 현재 네오쌤이라는 종목입니다. 네오쌤. 네오쌤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보시면 전일에 11시쯤에 여기 검정색 화살표가 4개가 딱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아침장에서 기본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온다.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3분분 차트만 딱 열어놓으세요. 그리고 이 신호만 세팅해놓으세요. 그리고 이 신호가 뜨는 날 바로 치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치고 들어가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선 분홍색 선 안고 검정색 선 두 개의 선이 라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 라인도 마찬가지로요. 자료집에 세팅되어 있으니까요. 이거 그대로 여러분들이 설정하는 방법까지 쉽게 제가 성공노트 자료집에다가 설정해놨으니까 똑같이 조 선생이 보는 차트하고 똑같이 설정하시면 돼요. 똑같이 설정 가능합니다. 초보자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제가 쉽게 설명해놨으니까요. 그리고 아래 하단 보면 보조지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조지표도 어떤 보조지표인지 제가 자료집에 세팅해놨으니까 저희가 보는 차트 형식과 여러분들도 똑같이 세팅해서 여기에 신호가 나온 종목만 매매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여기가 얼마입니까? 만 500원에 떴습니다. 그럼 만 500원에 떴습니다. 그 다음 캔들에서 매매 전략을 짜시면 돼요. 그럼 매매 전략을 만 600원, 700원에 짰으면 그냥 단기적으로 여기 만 1000원까지만 하도 500원, 600원 떼기는 되는 거고 기다렸다가 얼마까지 올라갑니까? 만 1700원 때까지 다시 한번 파동이 나오면 10% 이상의 수익을 여기서 거출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 신호 한 방이 나왔다고 해서 다른 데서 신호 나오는 거 보세요. 안 나옵니다. 진짜 강한 신호이기 때문에 보통 신호라고 하면 여기서도 띵 하고 나와야 되고 여기서도 띵 하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여기에 신호만 이쪽 보조지표와 결합된 수식 신호이기 때문에 강한 슈팅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저기 종목에서 슈팅 신호만 나오면 매매 전략을 짠다 가면 충분히 단기적으로 오늘 대의 매매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준도 없고 전략도 없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단타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이 신호체계 하나는 세팅해서 매매 전략을 싼다 가면은 어떻게 보면 리스크는 완전히 제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상기 2부위 첨단수 2부위죠. 상기 2부위인데 여기 보시면 2시 정도에 나왔습니다. 2시 정도에 전일에 2시 정도에 장대봉이 나오면서 3분봉이니까 장대봉 나와봤자 5%, 6%밖에 안 됩니다. 이게 뭐 10%, 20%짜리가 아니라. 근데 여기 분홍색하고 검정색 라인 위에 있는 것만 체크만 하세요. 신호가 나왔는데 분홍색하고 검정색 라인 위에서 나왔는지 그것만 체크하시고 다음 캔들에서 그냥 매수 잡으셔도 돼요. 다음 캔들에서. 그리고 하단에 여기 보조지표가 70 이상인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보다 쉬운 게 없겠죠. 여러분들 이게 올라갈 건지 말할 건지 이동평균선 걸쳐놓고 보조지표 몇 개 짝 깔아놓고 거기에 평균화돼서 이거 매수를 잡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이 세팅만 하나 해놓으면 이런 종목 여기서 신호가 떴을 때 다음 캔들에서 늘림을 잡든지 위에서 잡아도 충분히 5%든 10%든 수익이 다 나는데 여기 지금 얼마입니까? 2100원 이하에서 매수가 신호가 나와서 얼마까지 올라갔죠? 상한가 255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15%, 20%짜리가 여기서 세팅이 딱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바꾸면 급격하게 현재 줄어들고 있는 여러분들의 계좌 잔고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관점의 신호이기 때문에 이 신호 하나쯤은 꼭 챙겨주셔서 내과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이처세. 네이처세 요즘 오늘도 날아가고 전일도 상한가까지 갔죠? 전일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서 전일 캔들에서 바로 시초가 다음에 바로 신호가 떠버렸습니다. 그럼 시초가 신호가 나왔는데 다음 캔들에서 눌림목 잡으라겠죠? 다음 캔들에서. 그러면 이 부분이 만 천 원, 만 원에 잡았다 해도요. 바로 만 천 백 원, 이백 원 때까지 바로 올라가 버립니다. 바로 그 다음 캔들에서 잡아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눌림 패턴은 만들어지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만 천 팔백 원 때까지 상향 곡선을 구리면서 이익 또한 만 원짜리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갔죠? 거의 10%, 15%, 18% 이 정도의 수익을 고출할 수 있는 매매 신호이기 때문에 데이트레드는 현재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 데이트레드예요. 단타 치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 가지 매매 기법을 무장하지만 수익은 천차만별입니다. 수익이나 천차만별로 걷어가면 보는데 천차만별로 마이너스 계좌가 계속 매일매일 원금만 까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꼭 이 신호 하나는 여러분들 차트에다 설정해놓고 평소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타이밍을 모른다? 언제 수급이 들어오고 어떻게 여기서 매매 전략을 짜는지 그걸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수식 신호 하나만 여러분들 차트에다 설정해놓고 매매 전략을 짜신다고 하면 오늘 딱 보고 있었는데 3분봉에서 여기 분홍색하고 검정색 위에서 매매 신호가 떴다? 그러면 일단 다음 캔들에서 늘린 매수를 칩니다.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 주 갖고라도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주호선생이 이걸 나한테 줬는데 진짜 맞나 안 맞나 여러분들이 직접 테스트를 해보신다고 하면 아마 기가 막히다고 스스로가 놀랄 겁니다. 그래서 이 매매 신호를 꼭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다음 점 보겠습니다. 바디백패드 이 종목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서 지금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 시간이 1시 반 정도입니다. 1시 30분. 시간은 정해진 게 없어요. 뭐 식감의 매매로 사용하신 그때 나오면 그때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평소에 내가 관심 가졌던 종목에서 3분봉에서 여기서 딱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 다음 캔들이니까 대략 13,800원, 900원 정도 되겠네요. 매수 가격이.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잡았는데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거의 16,0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10%, 15%, 20%까지 이 종목 하나에서도 매매 전략을 짤 수 있겠죠. 그리고 당일 매매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겁니다. 단기 대응. 우리가 추세 매매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단기 대응 오늘 대의로 초단타만 대응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스윙으로 대이지만 스윙으로 오늘 대이 스윙으로 가져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러면 이런 전략을 매매 전략으로 활용하신다고 하면 이런 시장에서 개별주 순환 장사에서 오늘 장대 양복 나왔잖아요. 그러면 한 2, 3일 쉴 겁니다. 얘네들이. 쉬었다가 간신종교에 넣어놓으세요. 그리고 3분봉 딱 열어놓고 이 신호 나오기만 기다리세요. 그냥 막무가내로 핸드링 시킨 머리 박는다고 해서 그게 점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신호 3분봉에 다 열어놓고 딱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신호 나왔다? 그럼 치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럼 대반등 구간에서 5%든 10%든 대이니까 수익만 챙기고 나온다. 이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으로 가시면 되는데 이 특수건설입니다. 이 종목 식초가 이후에 파동 이 캔들이 하나 발생했죠? 여기 보시면 여기 하살표가 나왔죠? 하살표가 나왔는데 여기서 하살표 나오고 다음 캔들을 잡았으면 이 구간입니다. 5,700원 대. 그리고 여기서 한 시간 반 정도 수령 과정 거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부터 아주 날라가죠. 어디까지요? 6,700원, 800원대까지. 그러면 5,700, 800원에서 15% 정도 10%에 15% 정도 또 수익 챙기겠죠. 그러면 이런 종목으로 다시 한번 해서 다시 한번 또 올라가고 한 번만 매매 대상으로 사무실에 냅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도 기다리세요. 매일매일 내가 관심 가졌던 종목만 딱 펼쳐놓고 이 포인트만 잡아놓고 여러분들 차트에 신호만 나오기만 기다렸다가 매매 대상을 삼는다 가면 리스크는 100%다 가면 원래 100%가 내 리스크를 갖고 있었다 가면 리스크는 90% 정도는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으로 단타 매매를 하려고 이런 주가는 얼마고 거리량까지 다 세워가면서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이냐 정배열이냐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게 모든 걸 다 잡아줍니다. 왜? 여기 보조지표랑 다 수식을 결합시켜놨기 때문에 리스크가 여러분들 기본적인 보조지표를 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저게 다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수식 신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시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드리머스 캠퍼스 이 종목 보시면 여기서 지금 매수신호가 하나 딱 씁니다. 여기서 지금 매수신호가 떴는데요. 여기 보시면 앞으로 갔네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서 지금 1시 반 정도입니다. 여기도 1시 반 정도 됐는데 신호가 하나 여기서 딱 나왔죠. 그러면 신호 나왔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검정색선 위에하고 분홍색선 위에서 떴는지 이것만 확인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음 캔들에서 매수 전략을 펼치면 바로 여기가 얼마죠? 이 구간이 총 900원대입니다. 총 900원에서 얼마까지 올라갑니까? 바로 2100원대까지 올라가면 여기서도 기본 5에서 10%는 그냥 고출하겠죠? 그래서 이런 전략. 결국은 눌렀다가도 다시 신고가 2265원까지 파동을 주는 패턴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패턴으로 매매 전략을 꼭 대의매매의 최강 승률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제가 여기서 100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시켜도 이해가 안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직접 여러분들이 이걸 받으셔서 제가 무료로 증정해 드리는 겁니다. 방금 설명해 드렸던 대의매매의 최강신호라는 신호체계를 여러분들 HTS에 직접 탑재할 수 있게끔 자료집에다가 1부터 10까지 세팅하는 방법까지 다 자세하게 제가 해놨으니까요. 그거 여러분들 누구나 다 초보자분들도 쉽게 매매 전략을 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으로 매매 대상을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영권님, 이 수식신호라는 것 여러분 혹시 많이 들어보셨어요? 항상 전문가님 강의에서 듣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평소에는 안 들으셔보셨고요? 이런 수식신호라는 걸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식 매매를 한다 했을 때 그러면 저걸 한번 사용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직접 이렇게 이게 오를까 안 오를까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그 수식은 딱 정해진 계산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좀 신뢰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호하고는 틀려요. 우리가 일반적인 신호라는 것은 기본 신호를 딱 설정하면 여기서 띵동 소리 나고 여기서 매수해 여기서 신호가 여러 번 막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무너져버려요. 그런데 여러 가지 수식을 결합시켜놨기 때문에 한 번 뜨지 그 시간대 3분 봉이면 다중으로 떠야 돼요. 보통 신호라는 게. 그런데 한 번만 뜨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최적의 매매 타이밍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꼭 저런 매매 기법으로 매매 대상을 해서 평생 써먹을 수 있게끔 제가 무료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꼭 내과시켜야 돼요. 그 수식을 전문가님이 직접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거고 전 세계도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만들어서 뿌린 게 아니라 제가 만들어서 딱 여러분들께만 우리 소유방송 경제TV 시청하신 분들께만 제가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특허가 같이 다. 특허. 아셨죠? 좋은데요? 다 같이. 그런 전략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차원이 다른 눌린 타점은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이걸 지난 시간에도 한 번 공부를 한 번 시켜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꼭 공부를 시켜드린다는 것은 이 기법이 되게 잘 맞습니다. 되게 잘 맞아요. 저도 요즘 다 체크를 하고 매매도 세보고 다 해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게 잘 맞기 때문에 기왕의 매매 전략을 짜실 거면 이런 매매 전략을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전략적으로 여러분 것도 만드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이 보면 여기 기준봉이 하나 서 있잖아요. 모든 세력들은 장대양봉 기준봉을 만들지 않고는 세력주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세력주고 바닥에서 장대양봉이 다 서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세력주들이 장대양봉을 세우면 기본적으로 그 다음 나이부터 휩소가 됐든 눌린 타점을 줍니다. 제가 열의 아홉은 다 눌린 타점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법은 장대양봉 이후에 흑산병, 은봉이 3개 떨어지는 겁니다. 은봉이. 그런데 마지막 은봉은 도지형이 형성되는 게 최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여기 검정색. 이동평균선인데 이 이동평균선은. 어떤 이동평균선이 뭔가가 있어야 돼요. 물론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이 언저리에서 이십일선이 있거나. 삼일선이 있거나 이런 전략이 또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다른 기법까지 겸해서 보셔야 되겠죠. 이게 중심가격. 중심가하고 이전의 저항대까지 결합시키면은 거기는 최적의 지지대가 형성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겠구나. 그럼 손침해가 또 가능하겠죠. 그러면 여기 상한가 또는 기준봉의 20% 이상 장대 양봉만 일단 선정 기준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삼운봉 캔들 출현. 삼운봉은 우리가 흑산병이라고 하죠. 흑산병은 여러분들이 삼운봉 떨어지면은 세력들이 다 털고 나갔다. 무섭다. 그럴 이유 없습니다. 왜? 이 삼운봉은 소기명이기 때문에 소기명인데 거리량만 보시면 돼요. 거리량이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축소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전략을 펼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삼운봉 캔들 출현 플러스 마지막 캔들은 도지형으로 마감되는 거. 그럼 여기 이동평균선 지지. 어떤 이동평균선 지지만 확인되면 되는다. 또한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5에서 10%만 챙겨셔도 충분히 가능한 매매 기법인데 여기 이게 해답지가 여기에 있는데 이 해답지는 자료집에다 설명과 더불어서 땡땡 이동평균선이 어떤 이동평균선인지 정확히 제가 세팅해놨으니까 거기 설명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동평균선이 어떤 이동평균선인지 매매 우리가 응용법칙까지 제가 다 리얼하게 세팅해놨으니까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은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방송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장대양봉, 기준봉이 하나 형성됐습니다. 그럼 이 종목 보세요. 여기서 지금 은봉 3개가 떨어졌습니다. 은봉 3개가 떨어졌는데 마지막 핸들은 도지형이 형성돼 있습니다. 제가 이동평균선은 지웠어요. 이동평균선은. 이동평균선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공부를 지난주에 했던 분이라면 엑스게이트를 매매 전략을 짜서 여기 장대봉으로 다음 날 거의 개부로 출발해가지고 더 올라가는 거의 20% 이상짜리의 수익을 맛볼 수 있는 그 기준이 생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땡땡 이동평균선이 무슨 이동평균선인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고 하면 장대양봉, 기준봉 설정하는 것은 수급 종목도 체크해가지고 기준 20% 이상짜리만 뽑으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흑산병, 3일 동안 기다려야겠죠. 흑산병, 그리고 오늘 탄생하면 내일 3일 후에 흑산병 발생하는지 확인해서 그 종목만 간신증목에 넣어놨다가 흑산병 출현했고 이동평균선 뭐가 있는지 확인되면 매매 전략을 삼아서 수익을 5%든 10%든 수익을 챙기는 감각 이 감각으로 대응하시면 되는데요. 다음 정화 보겠습니다. 제이시션 시스템,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상한가 장대양봉이 나왔는데 은봉 3개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마지막 은봉은 도지형, 도지형 형성됐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땡땡 이동평균선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이틀 동안 위로 올리는 파동이 좋고 어제 장대봉으로 뽑아버리는 전략이 또 한 번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 여기에 장대 기준봉 이후에 흑산병 3개가 발생되고 이동평균선, 땡땡이 같이 모여있는 구조만 종목 선정하면 공식처럼 활용하셔도 여러분들이 익힘이 빠르고 오히려 수익은 극대화되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전략으로 내 매매 기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꼭 사용 지금 현재 먹혀 들어간 패턴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먹혀 사용할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으로 매매 전략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독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기 장대양봉이 형성돼 있습니다. 제가 장대양봉 몇 프로짜리는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여기 땡땡이라고 써져 있네요. 이건 그냥 땡땡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셨죠? 여기 보면 땡땡에 장대양봉이 형성돼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앵커님, 아까 소두의 장대양봉 몇 프로라고 말씀드렸죠? 장대양봉이요? 몇 퍼센트? 지금 살짝 가물가물한데요. 힌트를 주실까요? 몇 프로라고 말씀드렸는데? 몇 프로죠? 몇 프로죠? 20%? 30%? 20%? 말씀하시네요. 20%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어요. 장대양봉 20% 이상짜리만 책정해서 여기 흑산병 3개짜리, 마지막 핸들은 도지역. 그럼 어때요? 다음 날에 개부로 하면서 1만 5천 원 이하에서 1만 6천 원까지 은봉이지만 시가 국가 잡힌 거니까 은봉이지만 1만 6천 원까지 뽑아버렸다가 종가, 저가로 만드는. 그럼 한 번 사용하고 빠져나오는 전략.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또 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만 보겠습니다. 진양제약입니다. 이 종목 보시면 여기도 장대양봉이 윗고리 캔들이지만 장대양봉입니다. 20% 이상짜리기 때문에. 그리고 흑산병이 3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도 이쪽에 어떠한 이동평균선이냐 딱 붙어있습니다. 그럼 이동평균선 붙어있고 난 뒤에 다음 날에 개부로 떠서 바로 장대봉으로 날려버리죠. 20% 이상짜리가 날리는 이런 각도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초보자도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을 분석할 이유도 없고요. 그냥 이런 패턴 거기다가 제일 하나가 더 붙는다고 하면 어떠한 이벤트로 장대양봉을 세웠기 때문에 이러한 섹터의 주도주 섹터들이 같이 테마 섹터가 연결되어 있는지 이것만 파악한다고 하면 흑산병 매매기법으로 장대양봉 이후에 충분히 사용을 한다면 여러분도 좋은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나노엔텍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 번 나왔고요. 여기에 이게 흑산병 도지였는데 오전전까지 도지였는데 여기서 항암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 또 여기서 상암가 들어간 장대양봉에서 흑산병이 나온 이후에 여기에 또 어떠한 이동평균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장대양봉으로 또 뽑아버리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4200원에서 5200원대까지 뽑아버렸으면 거의 20% 이상의 수익을 또 한 번 여기 두 번 고출하는 겁니다. 두 번.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다 챙기셔야 됩니다. 자료 다 챙기셔가지고 이거 하나 여러분들 마스터 하세요. 다른 거 어렵게 여러 가지 보조지표 이동평균선 구별할 거 없어요. 그런 거 다 버리시고요. 단순하게 이 주식 투자도 단순한 매매 게임을 해야지 머리 아프게 해버리면 복잡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매매 전략을 짜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구절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께 자료집에 세팅해서 제가 다 무료로 다 배포시켜 드리니까 꼭 챙기는 감각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최근에는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장기보다는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3분봉을 활용해서 단기 대응 전략을 짜는 법 그리고 기준봉을 활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법까지 배워봤습니다. 전문가님의 자료집을 통해서 수식만 HTS에 입력을 하신다면 조금 더 쉽게 타점 알 수 있는 신호를 체크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의 무료 자료집도 꼭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도 만나봐야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오늘 물론 기준봉이 들어갔고요. 그렇다고 해서 기준봉이 100%는 아니에요. 시장에 먹혀 들어가는 기준봉을 이탈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거기에 보편적으로 승률과 확률이 장대양봉, 기준봉이 나와 있는 종목군들이 더 세요. 거기에 테마군 섹터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래서 오늘 U2바이오라는 종목도 갖고 나와봐 그랬거든요. 지금부터 한번 설명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U2바이오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 보시면 거의 장기 하락이 계속 유지되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수령 구간을 걸쳤어요. 한 두 달 동안. 그리고 나서 최근에 장대양봉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장대양봉이 나왔습니다. 또한 다음 날 시가 고가 형태가 지금 종가는 저가죠. 몸통으로 뽑았다가 꼬리로 때리는 모멘텀이었어요. 그런데 이 거리량을 보세요. 여기 두 날의 거리량을 보시면 대량 거래가 형성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은봉 하나 떨어지고 도지형 양봉 두 개가 현재 생성됐는데 제가 눌린 구조 속에서는 이전에 꼬리 부분이 있는 종목이 어디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꼬리에 땡땡과 이것도 제가 자료집에다 넣어드렸습니다. 이탈의 일탈인가? 거기에 있을 겁니다. 여기에 꼬리 부분에 시가, 종가가 기준이 되는 거다. 그러면 이 기준이 됐으면 U2라인에다가 딱 선 하나 끄어보세요. 지금 현재 이 구간 보시면 여기서 지금 딱 지지력이 이틀 연속 형성됐고 오늘 망치형 도지 형태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어느 날 갑자기 언제 여기까지 뽑을지는 누구도 모르는데요. 지금 이틀 연속 캔들은 이쁘게 지금 완성이 됐어요. 이틀 연속. 이틀 연속 완성됐다는 것은 아무리 못 가도 다시 한번 여기 3,800원. 이 캔들의 중심가까지, 여기 윗고리 캔들입니다. 윗고리 캔들의 중심가격까지는 대반등 구간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1차 매수가 3,200원에서 3,100원. 2차 혹시나 눌린 구조가 더 만들어지면 3,000원에서 2,900원에 매수한다고 하면 목표가는 3,800원까지는 잡으시면 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크게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지 저점 부분은 바닥 구간입니다. 그리고 최근 대량 거래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런 종목으로 매매 전략을 짜면 충분히 수익률도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만에 하나 이게 매매 전략이 바뀐다고 하면 제가 함께하는 곳에서 전략을 바꿔서 수정하거나 다른 종목으로 대체해서 제가 또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그건 걱정 마시고 여러분들 여기 이런 종목으로 매매 전략을 짜서 공부도 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만 보겠습니다. 이 종목 보시면 최근에 여기 보면 윗고리 캔들 하나 발생했죠. 그리고 눌린 구조 발생했는데 어제 오늘 윗고리로 한번 계속 흔들어 놓습니다. 그럼 여기 윗고리를 흔든다는 것은 이쪽의 물량도 어느 정도는 다 소화를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쪽의 물량은. 그러면 이쪽에 보시면 여기에 대량 거래 형성 후에 그대로 그냥 언더슈팅 하단 구조를 계속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면 대량 거래 형성, 종과 고가 형태로 눌린 구조가 만드는데 거리량이 하나도 없죠. 그러면 저기에 지금 주인이 저기에 물려있다는 겁니다. 진짜 주인이. 그러면 이 종목은 여기 구간에서 현재 내일, 내일하고 모레 3,500원 구간 이전의 저항 때 부분 이 경우까지 내려온다 가면은 다시 한번 꼬리변동성이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 구간이라도 다시 한번 치게 돼 있어요. 친다 가면은 이쪽에서 분할 청산하셔도 되고 저는 4,300원 정도까지 여기 시가 부분이나 이 몸통의 중심가까지 설정하고 대응을 할 예정이니까요. 이 패턴 자체가 기준봉 매매 패턴이니까 기준봉을 생소하겠지만은 나도 저런 종목으로 매매 대상을 삼아서 뭔가 내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호선생님과 함께 하시면서 자료질도 챙겨가면서 전략을 이루어 어려운 시장에서 이겨나가는 성공 투자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호랑이 종목으로 두 개의 종목 만나봤는데요. 유튜바이오를 포함해서 두 번째 종목의 종목명도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이 두 종목으로 어려운 시장 함께 전문가님과 극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공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호실적에도 코스피가 하락하면서도 삼성전자는 신저가를 갈아치웠다 관련한 시장 이야기 먼저 들어봤고요. 또 오늘 테마주로는 정보 방침과 관련해서 드론 관련 주 눈여겨보면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주호선생 픽 종목은 유튜바이오를 포함한 두 개의 종목이 있었는데요. 정확한 종목명과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주호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